패턴이 보내지 안 되겠나? 디자인의 신인다 동사 촬영하고 있는 건 씨드맨이세요 이렇게 듀얼 플러시가 있고 800만원 가격의 비캅 카메라가 있고 이건 누가 쓰는 거지? 디자인은 이거 제가 마지막으로 봤어요 이것도 어디다 할까? 공수 해왔습니다 구독 부분도 있고 카메라 중심 눌러보면 이거 누가 본 거야 그럼? 이거 지금 테스트폰이에요 웬일이야 벌써 포크를 놔버렸네 아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게 액정 매진 찍지? 이게 액정 매진 찍지? 타 화질이 너무 차에 빠져 너 저거 빨리 팔아 계속 떨어 그냥 이름은 꺼꼴려 해놓고 정신없어 지금 알겠지 어떡해 50만원 줄 거야 잘 나가서 광락에 잘 나가 청소가 너무 쑥하고 칫솔로 가장 좋은 방법은 액정 피니어 있어 남는 거? 네 äs아 아무튼 그녀는 남은것 같아 너무 맛있어 신나서 함께